아르고 시스템과 아르고 파트너들을 통해 직접 운영하다고 합니다. 더욱 퀄리티 높은 물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 초창기에 제가 AWS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플랫폼이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쿠팡에서 근무할 때도 AWS로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설계하고 리딩하였다 보니까 예전에 몰랐던 기능들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AWS의 가치와 성능에 대해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AWS를 통해 저희 플랫폼이 서비스들을 더욱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서비스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버량, 데이터 용량들을 단순한 클릭 몇 번으로 실시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AWS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을 더욱 적절하게 활용하여 전부 다 더욱 빠르게 저희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서벌레스 아키텍처, 노SQL, asynchronous programming 등 다양한 기술 스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 스택을 사용할 때 필요한 인프라들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AWS에서는 다양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별도의 인프라팀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와는 AWS로 클라우드 이전을 할 때부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키텍처 리뷰부터 POC 론칭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고 무엇보다 스타트업을 진행하며 비용에 민감한데 저희의 AWS 비용을 최적화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타트업은 시간이 제일 중요한 리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AWS와 메가존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데 고민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테크타카의 양수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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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